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대세 중에 대세입니다. 은은한 광기에 킹받는 예능감까지. 여러분 모델 주제입니다. 인사부탁드립니다, 우재 씨. 안녕하십니까? 우재입니다, 반갑습니다. 급발진으로 갑시다. 아니야, 저게 최고야. 어떤 컨셉이에요, 지금? 저는 신동엽습니다. 옛날, 옛날. 안녕하십니까? 꼴로 있어. 지금 보니까 꼴로 있어. 약간 그 삑사리까지 넣으신다. 디테일이. 또 한 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기자에서 일진짱까지. 정말 킹받는 연기력. 연기 천재입니다. 주요 형. 안녕하세요. 놀토가 와보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분 왜 그래? 이분, 이분. 누구 감마했어? 아, 안다, 안다. 1등. 자, 다음 분 소개 올립니다. 부담스러워. 종횡무진 킹받는 싱어송라이터. 리노 리! 리노 리! 리노 리! 리노 리! 어, 리노 리! 이런 타입이야. 좋아요, 리노 리. 어, 리노 리! 자, 일단은 우재 씨가요. 1회부터 정말 놀토 찐 팬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놀토를 보는 이유가 이분을 향한 팬심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누구 때문에 놀토를 1회부터 쭉 보셨나요? 여기. 수련 씨입니다. 동협실? 안녕하시렵니까. 정답 가로채실 때 그 불로소득에 대한 쾌감. 대립. 대립. 아, 그렇지. 근데 뺏겨보면 그런 말이 안 나오실 텐데. 근데 오늘은 제가 뺏겨도 제가 너무 괜찮은 게 제가 사실 이거 안녕하시렵니까 있잖아요. 네네. 안녕하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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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1, 20대 친구들이 제 건 줄 알아요. 알 리가 없어. 이거는 살짝 리모델링해서 안녕하시렵니까? 30년 전 거라서. 뺏겼네. 옛날에 명곡들, 이소라의 제발 이런 것도 되게 리메이크가 되잖아요. 유행어도? 유행어도 리메이크가 된 건데 너무 감사해서 오늘 뭐 제 걸 뺏어 가시더라도 저는 괜찮아요. 다른 가수의 명곡으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볼까요? 이소라의 제발. 이소라의 제발. 이소라의 제발. 이소라의 제발. 아주 큰 것밖에 안 해. 야, 역시. 프로야, 프로. 예, 예, 예. 주영이다, 주영이다. 주영이다. 주영이? 주영이? 우선. 베리빈 던치자고 꼬셔. 범정고무신을 모르시는 거예요? 범정고무신. 이렇게, 왜? 범정고무신은 maar. Cuöl장마고 perlu 갖다 앉아라, 자고, 물렀네. 싶다.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구나 거리에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만 더 피어낸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라 그게 어려운 거야 와 이거 맛있겠다 옥수수 루디 너무 좋다 이거 맛있죠? 오늘의 음식 갑니다 오늘의 음식 와우 지리 지리 안 걸려 내 곁에서야 가는 레벨 보다시 피어나도 레벨 너의 눈을 까져줘 내꺼에서 손댄어 스텝백 스텝백 다시 깨어나도 안 돼 스텝백 스텝백 착한 남자들에게 너는 도패 같은 것 다시 서로 외로워 계속 깸타야 에브리데이 넘지마 볼 더 나 스텝백 스텝백 아니야? 우와 지우세요? 우와 우와 그때 감성해 모델 모델 그때 감성해 또에서는 인사 오 야 어우 진짜 꼴 보기 좋다 진짜 꼴 보기 좋다 백 아기찜 족 주제용!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 주제용! 우와! 이거 간 진짜! 이거 간 진짜! 우재 씨 왜요? 아니 그래도 같이 관람을 좀 해주세요 안 맞혀요? 아니 아니 일단 좀 보세요 모델계의 이윤섭 자 일단 좀 보시고 자 들어가세요 일단 한번 들어보죠 오케이 좋아요 한 분만 표정이 어둡습니다 주제 생선은 왜요? 비려요? 비려요 아니 근데 여기는 진짜 맛집이라서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니 못된 생선만 드셨나 봐 비려요 생선 다 비려요 물에 사는 건 다 비려요 물에 사는 건 다 비려요? 근데 슬슬 킹 받기 시작하네 우리 간정심은 안 되는데 그럼 주제 오빠 그러면 멸치는요? 놀리면 나 멸치라고요? 야 둘이 대화 좋다 대화 좋다 멸치도 안 먹냐 초성 퀴즈 예능 콘텐츠입니다 예능 콘텐츠? 초성 퀴즈는 예능 콘텐츠야 LED에 대항한 예능 콘텐츠 프로그램 이름이 초성으로 뜁니다 그럼 본인의 이름을 외친 후 그 프로그램 명을 맞춰주시면 바로 먹는 거예요 맛있겠다 아니 이 문제 주제 형님한테 너무 유리할 텐데 뭐 땡큐브나 뭐 이런 거 콘텐츠 24시간 보신다고 진짜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누워있는 거 좋아해서 네 좀 자야 돼 좀 자 좀 잘해 지금부터 첫 번째 초성 보여 초성 야 길어요 이게 뭐야 기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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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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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 2000년에서 2001년에 대방이 난 예능입니다 예? 2000년? 너무 오래 됐다 다 봤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봤어요 왜? 뭐지? 소우다 자유 출연자 한 분을 거의 이 분이 주인공이었어요 공개합니다 한재민 한재민? 한재민 씨 한재민 씨 아재민 아재민 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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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다 한재민이 뭐야 쓰리 아 G-O-D의 육아일기 아재민이 역시 팀구가 정답입니다 우리 계산구인 오 이거 오케이 엘 난 아직도 그대를 잊지 못해 오늘도 그댈 찾아 이 거리를 MER 난 아직까지 그댈을 원해 다른 사랑을 하지 못해 인이 거슬리로 썸나이티스 인이 거슬리로 썸나이티스 인이 거슬리로 썸나이티스 돌아와 내 말 안 들려 어서 나타나 다시 흔들려 계산부인 계산부인 수고 어서 화를 그냥 재민 나오자마자 주디의 육아이기를 맞춰 한재민이라고 하면 사실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거 제가 심지어 더 헷갈려 한재민 씨라고 했어요 시가 맞아요 공대가 떠왔어요 한 번 먹어봐요 바사삭 바사삭 옥수수를 튀겼더라고요 주제에 관심 보이네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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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옥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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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 아삭아삭하죠 옥수수 아이스크림 맛이죠 풍은 옥수수 맛 그거에 약간 샤베트 버전 샤베트 버전 내가 지금 먹을 거 같아 내가 지금 먹을 거 같아 빨리 먹어야 돼요 빨리 먹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가가가가 가가가 갑니다 다음 갑니다 오 맛있어 드세요 아이쿠이 아아 왔다 이 분이네 키 잠시만요 이게 뭐야 자 공연 주유제 했어요 조효지. 절대. 이거 뒤에 나는데? 아 근데 뒤에 아니야. 뒤에 알아, 뒤에 알아. 지금 얘기하는 건. 킥! 절대 혀 녹지 마라 식스 센스. 맞아. 식스 센스. 정답입니다, 와. 아 깜짝이야. 현옥이 생각했어, 현옥이. 저걸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어떻게 알아? 노래가 그게 좋아? 최근 가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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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 와! 잘 먹었나봐. 미리 다 먹아봐. 진짜 맛있어요. 자, 키가 가져갑니다. 그 위에 바삭거리는 게요. 강하지 않아요. 자, 보여주세요. 자, 떴습니다. 길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민호이! 민호이! 나르는! 나르는? 나르르! 실패! 세윤! 나 이래 산다요! 나 이래 산다요! 실패! 나라라 슛돌이! 천하위라! 천하위라! 1, 2, 3, 4! 발로 차 쌓고! 발로 차 쌓고! 뭐야? 선두팡이에요! 들어갑니다! 2번 걸 맞춰야 되는데 완전 괜찮을까? 서로를 계속 무시하고 있는 두 분이 있습니다. 나래 한해. 괜찮아요? 왜 그런 거예요? 너무 못해요. 오랜만에 옆에 앉았는데 진짜 못해. 진짜 못해! 못 먹겠다, 이거. 그러네. 누나 간식게임도 지지리도 못한다. 너도 진짜 못하는 것 같아. 넌 어떻게 사명을 해. 너도 문제 있다, 진짜. 너랑 같이 옆자리 앉기 되게 싫어. 못하는 거 얼마인 것 같아. 두 분. 아니 일단은 서로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웃으면서. 웃으면서 오케이. 다음 프로그램 오픈합니다. 두 분 맞히신 거? 그렇지. 이건 맞춰야 돼요. 여러분. 뭐지 이거? 프로그램. 이거 좀 맞추고 그냥. 뒤에 알겠는데 나. 그거예요. 얘기해보세요. 멤버들을 위해서. 근데 앞에서 뭐. 아니 오빠 빨리 해봐. 김동현! 김동현! 상방 별걸다 슈퍼맨. 어? 잠깐만 잠깐만. 슈퍼맨. 잠깐만. 슈퍼맨. 한 해. 5% 정도. 한 해. 아 앞을 잘 모르겠어. 무슨 맨인가 봐. 서방 별걸 돌싱포맨. 5% 정도 정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둘이 이렇게 라이벌 둘이 나네. 신발 벗고 보이싱포맨. 청담임입니다. 포맨 포맨. 신발 벗고 나왔네요. 아 신발 벗고 나왔네요. 서로가 서로를 무시했는데 나래가 가져갑니다. 무시하지 마. 알았어. 무시 안 할게. 너가 최고야. 주우재 형님 원래 우재 형님이 잘하셔야 되는데 이거. 우재 씨 뭐 컨텐츠 많이 본다고 얘기 들었는데. 아 우재 씨 뭐 컨텐츠 많이 본다고 얘기 들었는데. 아 이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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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재 형님이 허세가 좀. 딱 사라졌네요. 우재 형님이 허세가 좀. 딱 사라졌네요 옆이. 어 우재 군이 지금 아까 지금. 야 진짜 만약에. 이거 하나 뭐. 옥수수수만 먹어도 돼. 못 먹게 되면. 큰일인데. 그 그림이 재미가 없어요. 진짜 재미있으니까 다들 활약해 주세요. 알겠어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재미없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재미없어. 우재는 좀 충격에 빠집니다. 대흥성 캠킹 캠핑. 주세요. 아 좀 길어요. 아 이거 이런 거 몰라. 야 이거. 뒤에 거라도 던져보세요 일단은. 우재 우재. 우재. 인정이야. 금쪽 같은데 새끼. 아이고. 다시 한 번. 뭐라고요. 인정이야. 실패. 토요현. 됐다. 됐다. 요즘 육아. 그렇죠. 꿈쪽같은 내 새끼? 전현미입니다. 야. 아 베이펜. 누가 한다 육아. 성공. 재미없다. 할 수 있다. 오픈. 이게 뭐야? 변태 지키다. 변태 지키다. 변태 지키다. 변태 지키다. 실패. 변태 지키다. 변태 지키다. 변태는 왜 지켜요? 왜 지켜요? 여러분. 동엽친이 출연했습니다. 신동엽이다. 신동엽이다. 진짜. 안 돼. 안 돼. 나 비틀드 코드 나와서 너무 좋아요. 공마. 모르시네. 몰랐네요. 완전히 몰라요. 옛날 건가? 뮤지션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아! 아 이거. 뮤지션의 이름이 들어. 토크쇼에. 토크쇼. 이거 역시 스튜어. 우재. 하지 마. 우재. 3, 2, 1. 빈티지. 빈티지. 코드. 코드. 실패해. 실패해. 인텔지 코드. 출렁. 잘한다, 하네.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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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 빈티지 코드를 헷갈렸어. 아니요. 다 빈티지 코드를 헷갈렸어. 다 빈티지 코드를 헷갈렸어. 다 빈티지 코드. 웃기다. 출렁. 잘했어. 잘했어. 이게 옆에 사람들이 한 명씩 앉을수록 지능이 떨어지는 게. 다 빈티지 코드. 다 빈티지 코드를 헷갈려. 긴장돼. 엄청 긴장돼. 엄청 긴장돼. 진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3명 남았습니다. 민호이도 위험한데. 수분이는 2개. 민호이도 위험해요. 해야지, 예능이니. 됐습니다. 어려워. 상하이. 어? 상하이? 서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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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안보다 더 내려가보세요. 어디가 나옵니까? 어? 서해보다? 쭉 내려가보세요. 어디 나와요? 제주도. 더 내려가요. 제주 옆에? 제주 옆에 뭐 있어요? 앞에는 물론? 아닌데? 5도예요, 5도. 아! 루세윤 출연했었어요. 루세윤 출연했었어요. 아니, 이가 놓고도 몰라. 루세윤 출연했습니다. 매주 여기 갔죠? 여기 갔어요. 고정이 없고. 매주 가서 만났고. 이게 뭐지? 야. 아이씨. 이거 앞에가 있었네. 앞에. 앞에를 몰라, 앞에. 아이고. 그래,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 태윤. 태윤. 신혼옵서예. 신혼옵서예. 무도주막. 재미없지? 이러면 재미없어. 죄송합니다. 아이씨, 하지 마. 하지 마. 너무 작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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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시만요. 한번 홍보해야지. 신곡이네. 신곡이네. 마녀 아닙니다. 미안해. 아니... 왜 아무도 없으니? 신곡, 신곡. 신곡. 수수내. 수수내. 고맙습니다. 자, 우리 신곡 숭맥. 아, 북극등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 놀토가 갑이다. 놀토. 숭맥 많은 사람 부탁드리고. 정상도 오장 그림. 자, 갑니다. 초성. 오픈. 자, 뭡니까? 오케이. 자, 뭡니까? 오케이. 자, 민호인. 우재. 우재. 허수아비 어르신. 허수아비 어르신. 와, 깜짝이야. 정말 유명한 프로그램이고요. 출연진이 또. 우재. 나왔어요. 여기 주인공이 계시네요. 오케이. 여기 주인공이 계시네요. 오케이. 어? 화성인. 화성인 바이러스. 뭐라고요? 화성인 바이러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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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성답입니다. 이렇게 읍수수를. 야, 너무. 야, 너무. 야, 너무. 너무 말랐어. 너무 말랐어. 너무 말랐어. 어이. 어이. 가져갑니다. 한우님. 와, 안녕하십니까. 야, 이걸로. 이걸로. 한 번만. 한 번만 주시면 안 돼요? 한 번만 주시면 안 돼요? 진짜요? 야, 아니요. 돌아와, 민호인. 돌아와. 자, 소녀시대 노래 중에 키가 피처링한 노래죠. 예. 그게 더 충격이었어요. 이겨먹겠다고. 예. 자, 갖고 오세요. 네. thymeine.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